미국에서 전기차는 없어서 못 팔고 차려면 비싼 값을 치르고도 오래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급 부족으로 지연 사태가 계속되는 와중에서도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 점유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석 달 동안 미국 내에서 전기차 판매는 새 차 판매에서 5.6%를 차지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9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점유율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전기차의 선두주자 테슬라나 포드자동차, 폭스바겐 등은 전기차를 더 빠르게 만들어 공급했더라면 더 많이 팔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2분기에 전기차 판매가 1년 전에 비해 26%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포드자동차는 2분기 석 달 동안 전기차를 1만 5,300대 판매해 전년보다 무려 14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포드자동차는 56억 달러를 투자해 맨피스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신축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확대에는 몇 가지 난제들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동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지적했습니다. 첫째, 전기차의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싼 점이 구입 희망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6만 6천 달러로, 전체 새 차의 4만 6천 달러보다 무려 2만 달러나 비쌉니다. 둘째, 전기차의 필수 부품인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고 배터리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차보다 더 중요한 반도체가 부족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르고 가장 중심이 되는 첨단 배터리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기차의 가격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충전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차고나 차로가 넓어 자체 충전시설을 갖춘 단독주택 이외에 아파트먼트 등의 충전시설을 확충해야 하고 전국에 고속충전기를 최소 5대 이상 갖추고 동시에 고속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를 주유소처럼 확대 설치해야 합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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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